책의 장르가 점점 새로워지는데 이어 이제는 책의 크기나 모양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북과 오디오북까지 가세하면서 전통적인 독서의 개념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시원한 음료 밑에 놓인 컵받침 단순한 컵받침이 아닌 50페이지의 단편 소설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방수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릴러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책 한 귀퉁이를 사선으로 자른 범죄 논픽션 문구용품처럼 모서리를 동그랗게 깎은 책도 눈길을 끕니다 다이어리같이 장마다 한쪽 면을 메모 공간으로 만든 시집처럼 사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에세이 그런 정치사회 같은 성인 단행본 시장에서도 그 책의 형태나 형식 파괴와 같은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자책 이북에 이어 오디오북도 인기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물을 소장하거나 선물하기 좋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오디오북도 나왔습니다 모양도 기능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책의 변신 독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